우리의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여긴 영수역의 정신입니다. 이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빠르고 편안한 퀴즈스레일링을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영수역 스테이션, the final destination of this trai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visitors to me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for traveling with fast and come. Thank you for joining us. 이곳은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두 분이 있는 물건이 없는지 좌석 주변과 선바디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리힐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리힐은 고객님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